희귀무게 하나 나왔다 단 것 ologne 개석지인데요 이거 아와이!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방송할hesia 여기 좀 궁금하네요 그전에 오늘의 은세 하나 오픈 헌터의 방하고 하나만 더 가자! 변절자 방어구 쿨타임 줄여서 유물 사용 쿨타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만 찍어보자 아 근데 이제 메인무기가 좀 약해서 메인무기 좀 뽑아야 될 것 같아 레드스톤 광산에서는 제발 무기가 뜨길 바라면서 목들 몰려있을 때 샵 아 이거 하프는 차징샷이 안되네 어우 소원사 마크 소원사랑 똑같네 어어어어어 샵 하프 어택 깔끔 이야아 뻥이요 자 일단 마을 주민들 다 구출했구요 와아 잠깐만 에잇 버서커 발동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선서부터 일단 잡고 야 이거 힐이 두개니까 그래도 좀 괜찮네 오오오오오케 파이어이더홀 뿡 hö웅 샵 침티는 이렇게 터뜨리는 맛이죠 확실히 어 잠깐만 희귀무기 하나 나왔다 단검 이걸로 바꿔볼까 이제 발화가 뭐죠 3초동안 불지속 피해 난동 단검으로 다시 갑니다 공급이 빨라가지고 시원시원한 맛은 있어 뭐야 포스전이야!? 레드스톤 고렘!!! 파이어 오오오 개석인데요 이거? 성내역!! правиль Lang이 wheels 전설좀 주세요 전설 오염된 신호기 되게 좋아보이는데? 강력한 빔을 발사해요 모벽에 피해를 핍니다 자 일단 첫번째 오늘 레드광산 너무 쉽게 뚫었는데요 장빈 하나만 까봅시다 파워 13짜리 타이밍가 갑박 타이밍가...일반등급이네요 오...너승 인... 청년영웅 휴지가 잘 어울리는 복장이긴 한데 유일방어구라 워낙 좋아서 이걸 벗기가 애매하긴 하네 선인잠협곡 까지 까봅시다 어? 뭐야? 얘는 누구죠? 원시시대 느낌이네 여기 야 이거 빔 한번 써볼까? 레이저...빔... 이거 뭐 손오공 에너지파를 그냥 발사를 해버리는군요 따다닥 잠깐만 이거 공속버프 발동됐을때 독버섯 버프까지 쓰면 공속 개빠르겠는데요? 독버섯!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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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기를 강화하세요 약동 시키는건가? 자아..모든 신호기 작동 완료 어디로 갈게 여ünüz 이쪽으로 쭉쭉 갑시다이 나는 당검괜찮음같기도해 얘가 폭대기에 상당히 해ка 아..사원슨로로들어가나보네요 파이어드 헐 아 아 야 이거 나도 데미지 들어가는구나 열려라 열쇠? 아 파란색 열쇠 어허 이런 약간 퍼즐적인 요소도 생겼구나 이렇게 진짜 돌아 내면서 하니까 영웅니깃짝나네 습격해서 살아나보세요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 뭐야? 너무 쉽잖아? 황금 열쇠? 파란 열쇠 달고 쭉쭉쭉쭉! 파랑아 가자! 들어가요! 오픈 아니 근데 내가 활도 좀 사기무기로 얻어가지고 진행이 상당히 좀 빠르먹었거든요 느낌이? 맞죠? 원래 이등록까지 쉬운 느낌이 아닐텐데 역시 게임은 장비빨이지 일로와! 황금 열쇠!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 황금 열쇠로 러베스 오픈 레이저 빔 빔 나 근데 레이저 빔 보다 폭죽이 더 센 것 같은데 드디어 4원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볼게요 사뭄가 방어고 반려동물 바로 박쥐류류따 진다 speech какая 오! 개꿀 che꾸 펫도 생기네 이건 뭐죠 글레이브 한 번 써봅시다 참겨얼인데 사막상원으로 떠납니다 네크로맨서가 없나 보네 글레이브 처음 써보는건데 이쁘 한번 사용해 봅시다 얘는 사거리가 조금 길구나 정작 메인무기보다 활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활이 워낙 사기라 좀비도 같이 소환하네 프레셔 프레셔 창은 좋은게 약간 범위공격이 가능하네요 우오오오 뛰어어어어 꼽아버레? 아무리 그래도 저는 남검이 더 제 취향인것같아요 이게 공속 시원한 맛이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칼도 돌아나있고 그러네 후오오오오오오오 엔더맨 x3 앤더맨 이런 애들은 으의의읍 아, quinDa 오우 어어 비켜! 비켜! 와..앤더맨 살짝 위험했다 습격에서 살아남으세요 이건 전투는 조금 빡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거미줄에 안맞게 고딩 치면서..가 아니라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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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o 이루와 이루와 있아하 want 썰어버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잡고 잡고 브뢰에스 우와 많다 이제 슬슬 빡세지긴 하네 wyp죽으로 갈아 끼울게 הע앍!! 폭죽이 짱이야 내가 봤을 때 워샷 1킬이여 거의 나왔다! 네크로벤서! 오? 어오 와ㅏㅏㅏ어어어 잠깐 패턴 파악 좀 해봅시다 일단 이야.. 포스가 어마무시한데? 잘못 맞으면 골로 갑니다유 갑 골로 가유 허어잉 뭐 잠깐 뭘 쏠려고 뭐 쏠려고 와 엄마 악 와아아아악 와아아아악 쯉 오우씨 이거 안돼 버스틴 버스틴 딜 할께요 에라이 따다따다따 타다라따다다다다다ρα 어이셕 spirate ega 잠깐만 나 화살이 얼마 안 남았네 화살 충전은 어떻게 안되겠니 살려주세요 이거 제가 갑오 특성이 포션 빠는 순간 피해 감소가 90%거든요 포션 빨고 독버섯 해가지고 버스 딜리로 넣어버릴게요 썰어버려요 이거 아우 겨우 잡았네 이거 나중에 최종 버스 가면은 궁극히 빡슬 것 같던데요? 아 또 엔더맨 뭐야 에이씨 죽어 임마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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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아 그리고 이게 너무 화살을 의존하면 안되겠다 화살 개수가 정해져 있어서 분노 탈출 성공! 오케이 네크로맨서 지팡이 신겹게 파괴 성공 자 이제 전설무기 하나 또 줄 때 되지 않았냐 방패 더 템? 어? 도둑방구? 이 단과목은 참 잘 어울리는 룩이군요 마무리 상작강 한 번 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던전 네 2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확실히 RPG다 보니까 약간 점점 발전되어 나가는 맛이 굉장히 좋은 그런 게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막상으로 뚫었으니까 용광로 호박목자 여러 데 한번 뚫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오실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가입의 휴지 아닙니다 청년 영웅 휴지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검無 sticky 무 파란색 auen 중 turned кли 이거 가지고